음악 어서오세요 방구님들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건빵 한봉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긴 하지만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라는 사실 알려드리면서요 바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실눈이었고 얼굴은 검다못해 시커멓고 그냥 어둠과 공포의 인상이었는데 웃을 때는 이빨만 하얗게 보이는 인상이라 정주기 어렵겠다고 느낄 때 이미남 이병 팔자 좋구나 하면서 구나 좀 바꿔줄 수 있냐? 라는 것이었다. 마침 배익준 병장이 함께 있었다. 배병장이 뭐냐? 라고 물으니 윤상병이 말하기를 동기라서 너한테 부탁하느니 이병에게 부탁하려 했는데 네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배병장이 웃지 않는 얼굴로 쏘아주듯 너라니 겁대가리 없는 상병놈 같으니라고 병장 계급장이 안 보여? 라고 농담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닌 음성으로 대꾸하더니 너 앞으로 나 없을 때 창고에 와가지고 이등병이라고 인상 쓰고 겁지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하더니 왜 군화를 바꾸려고 하는데? 라고 물었다. 윤상병은 이미남 이병 앞에서 동기인 배병장으로부터 계급장 얘기를 들어서 언짢은 표정으로 대꾸하기를 다음 주에 정기 흑아를 가는데 군화를 좋은 곳으로 신고 가려고 한다 라고 말했다. 배병장은 말하기를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아니 더 허름하게 가야 용돈이라도 많이 받지 잘 있는 것처럼 쫙 빼고 가면 호주머니가 불쌍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일 휴가에서 돌아오는 양성철 상병에게 부탁해봐라 그게 낫지 되지 않을 부탁을 왜 하냐 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이미남 이병 생각으로는 사수인 배병장이 원칙을 지키려고 이미남 이병을 엄호까지 해준 것은 좋았으나 쫄병 앞에서 망신 주듯이 나무라서 돌려보내 버렸으니 윤기현 상병이 분풀이나 화풀이라도 이미남 이병에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불침범과 보초 순서의 명단을 중대본부 서무계가 작성하여 결제하는데 그 끝발이 대단해 보였다. 모두 이기준 상병에게는 말도 잘 못 붙이면서 조수인 강성호 일병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서는 것 같았다. 특히 고참 상병들이 그러했다. 어떻게 하면 외출 외박증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야간 보초 근무자 순서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등등의 아주 사소한 것들에 치사하게 처신하는 고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치사하게 처신하는 고참은 바로 윤기현 상병이었다. 아예 주간 작업도 안 나가고 야간 근무도 안 하려고 탄약고 주간 보초를 말뚝으로 하고 있었다. 탄약고 보초는 외진 곳에 있어 남의 눈길도 적고 그저 탄약고 앞 허술한 울타리 사이로 부대 밖에 가게에서 라면이나 노가리에 소주를 사는 정도를 눈감아주는 특권으로 과자나 얻어먹는 정도라고 했다. 이상하게도 3군단에서는 PX에서 술을 팔지 않았고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바로 영창이라고 했다. 아마 전방을 지휘하는 군단사령부 예하부대라서 그랬나 싶었으나 얼마나 소주가 먹고 싶었으면 단체로 걸어서 군단사령부를 지나 산중턱에 유일하게 있는 기린극장의 단체로 영화관람이라도 가게 되면 극장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감쪽같이 소주를 사서 군복 안 품에 숨겨서 극장에 들어갔다가 대한뉴스가 끝나고 극장 천장의 조명이 꺼지면서 영화가 시작되면 거의 일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소주병을 이빨로 병마개를 뻥뻥 따서 바닥에 뱉어내고 병체로 들이키는 고개들이 스크린 반사광으로 보이기도 했다. 안주는 돈이 있으면 노가리요, 없으면 라면 땅이나 뽀빠이 같은 밀가루 튀김과자 부스러기고 그나마도 돈이 없으면 담배를 피우거나 그도 없으면 손가락을 빨아대는 것이었다. 그렇게 소주가 마시고 싶고 취하고 싶었을까. 그 다음 날 밤이었다. 윤규현 상병 동기들이 불러낸다고 이광태 이병이 나가자고 했다. 얼굴만 알 정도의 김진애 상병과 지상병 상병도 보였다. 그들이 모두 대익준 병장과 입대 동기이고 전입이 비슷하지만 모두 경상도 출신들이었다. 윤규현 상병이 짤막한 몽둥이를 들고 이미남 이병에게 묻는 것이었다. 너 집이 군산이라고 했다지? 예. 너 윤칠산 병장이라고 알아? 모릅니다. 사무실놈들은 모르면 뭐든지 무조건 모른대. 인마, 모르면 알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묻기라도 해봐. 하면서 몽둥이를 흔들었다. 이때 덩치가 씨름선수 같은 지상병 상병에 나서서 무슨 말이 길어. 군대는 몽둥이로 가르치는 거야. 네가 못하면 내가 할 테니 몽둥이 이리 줘봐. 하는 것이었다. 이때 막 휴가에서 복귀한 양성철 상병이 나타났다. 먹을 것을 가져왔다며 동기들을 찾는다고 중대본부 후문 부근의 으쓱한 곳을 찾아왔다. 순간적으로 대익준 병장이 어느새 동기를 통해서 벌써 손을 쓴 것으로 이미남 이병은 낌새를 챘다. 양성철 상병은 말투가 바로 전라남도 출신이라는 것을 이미남 이병은 알아챘기 때문이다. 야, 누구들이 시방 여기서 요즘 종교하다는 논산훈련소 신병을 몸둥이로 교육하냐. 그만하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누구들이 기다리던 쑥개떡을 해왔으니 뭐하러 가자. 오,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한쪽에 가만히 서있던 김진애 상병이 배익준이 제 새끼 건드린다고 지 친구 양성철이를 심부름시켰구만. 야, 오늘은 그냥 들어가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있던 윤기현 상병이 어디에서 구했는지 군복바지 찢은 호주머니 부분을 이미남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너, 이게 뭔지 알아? 하는 것이었다. 이미남 이병이 아무 말을 안 하자. 이 헝겊이 우리가 매일 밤마다 군산 출신 윤칠산 병장에게 안 맞으면 잠을 자지 못했던 빠 빠의 흔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남 이병에게 만져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미남 이병이 만져보니 그냥 헝겊이 아니고 딱딱한 가죽처럼 느껴졌다. 이 헝겊이 왜 딱딱한지 알아? 바로 우리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피가 여기에 배어서 이렇게 말라 비떨어져 가죽처럼 된 것이다. 너는 군산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이 헝겊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중대본부에 있다고 보급을 맡았다고 까불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 헝겊을 네 엉덩이에 덮고 피가 나올 때까지 위아래로 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지상병 상병이 그만해라 말이 길면 맥빠진다. 앞으로 잘하라고 하고 잘하겠다고 답을 들으면 됐지 웬 주둥이만 나불대냐 하는 것이었다. 이미남 이병은 순간 이 동기들이 불만이 많이 쌓여 있구나. 무엇이 불만의 원인일까? 베익준 병장이 문제인가? 곧 제대하려는 박영준 병장이 문제였던가? 아니면 그냥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 차이 때문인가를 생각해보았다. 그때 휴가에서 막 기대한 양성철 상병이 거듭 큰 소리로 야 먹을 것도 있다는데 뭔 짓들여? 내 성의를 무시하냐? 라고 하면서 모두 손을 잡아 끌어 밀듯이 내무반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미남 이병은 그렇게 그날 밤에 군산 출신 윤칠산 병장이란 제대 병장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베익준 병장 동기들이 노리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남 이병은 결심했다. 앞으로 보급은 절대로 원리 원칙을 지킨다. 절대로 계급에 굴하지 않고 예외나 타협을 안 하기로 마음먹고 때리면 맞겠다고 다짐했다. 하루는 창고에서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대장님이 사무실 병력도 여려 없이 모두 대대 앞에 흐르는 내린천으로 급히 작업 나가라고 명령했다. 대부분의 병력들이 일상적인 통신 선로 작업을 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불어난 게을물이 돌로 덮어둔 통신 케이블을 쓸어내릴지 모른다며 모두 빨리 나가서 물속에 들어가 급류 속의 바위들을 들어 옮겨 케이블 위에 올리고 올리고 하는 작업이었다. 급류도 힘들었고 물속의 돌멩이들은 모두 미끄럽고 급류 속에서 총알이나 바위처럼 다리를 치고 나가기도 하여 아프고 물이 너무 차가워 시리다 못해 면도칼로 살을 찢는 듯이 아파왔다. 그래도 쫄병이라 말도 못하고 사무실 요원이라고 병력도 없는 상황이라 여래도 못하고 혼이 났다. 이미남 이병은 결국 체력 부족이라고 느꼈었다. 그날 밤 논산훈련소의 육군정화운동을 전방에서도 아는지 아니면 시행하려는 것인지 군단 사령부에서 정훈 장교가 소원 수리를 받으러 갑자기 통신대대에 들이닥쳤다. 각 중대는 신속하게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결시키라고 확성기로 방송하면서 그런 사실을 각 중대 서무계에게 전화로 전달했다. 숙달되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인지 모두 조용히 각 중대 서무계는 내무반장에 전달해서 가급적 보초 근무자를 제외하고 열애 병력 업계에서 연병장에 5분 내에 집합하게 했다. 군단 정훈 장교 대위가 일장 연설하듯이 치주와 당부를 설명하고 난 후에 백지를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내무반 생활이나 근무 생활이나 뭐든지 육군 복무 규정에 근거하여 불편하고 부당한 느낌이 들었다면 써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미남 이병은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원주통신훈련소로 갈 때 그 육군 소령이 생각나면서 부드럽고 완곡하게 논산훈련소와 많이 다르다는 관점과 이미 부당하게 겪은 사실을 몇 자 적어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밤에 터졌다. 전 병력을 다시 연병장에 모이게 하고 어제 군단사령부 소원수리 결과를 대대 내에서 선임중대인 본부중대 중대장이 지휘대에 올라가서 뜻밖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평소 우리 대대는 군단사령부 가까이 있으면서 다른 어느 군단 이하 부대보다도 사병들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여기는데 어째서 소원수리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으름장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군단 정훈부는 일군사령부의 불씨 소원수리를 위해서 연습을 해본 셈이었고 사병들이 써낸 소원수리는 각 중대까지 되돌려보게 한 셈이었다. 그러므로 무기명으로 써낸 소원수리를 정확하게 누가 무엇을 써냈는지를 이중대 서무계의 이기준 상병은 알고 있었다. 매일 쓰거나 붙이는 군사우편의 보안검녀를 중대 서무계가 하기에 각계 사병의 필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연유로 이기준 상병이 이미남 이병에게 군대 생활은 조용히 있다가 무사히 집으로 가는 것인데 왜 쓸데없는 것을 소원수리로 믿고 썼는지 한심하다는 투로 지적해주는 것이었다. 이미남 이병은 순수하고도 기대에 찬 논산훈련소의 육군정화운동도 결국 그걸 빌미로 서로서로 경쟁하고 싸워 이기려는 출세의 방편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향후 대책은 입 다물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도리밖에 없고 계급사인 군대에서는 참고 견뎌내어 그때가 되면 상투 잡고 한 방에 뜯어 고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가야 하는 유격훈련을 먼저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남 이병은 3박 4일 동안 색다른 경험을 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머루 다래 같은 열매들이 많고 고사리 도라지도 많은 탓인지 산길에 들어서면 냄새부터 달랐다. 방독면 벗고 최루탄 가스에 화생방 훈련도 넘겼는데 유격훈련 마지막 날 완전군장 20km 구보를 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였다. 뛰다가 힘들면 뒤에 따라오는 앰뷸런스에 타도 좋다고 해서 지치면 탈 생각으로 속도가 늦어질 무렵 누군가 잽싸게 이미남 이병 곁을 달려나가면서 앰뷸런스에 타면 담뱃불로 지지고 병신된다고 했다. 막상 공연이 마음을 놓치었나 후회하며 다시 힘을 내어 달려보려 하는데 마음같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때 바로 앞을 달리던 다른 중대의 김이병이 풀썩하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이었다. 그대로 지나치면 김이병은 앰뷸런스에 태워주고 들은 대로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카빈 소총을 하나 더 이미남 이병의 어깨에 걸치고 배낭도 받아서 한 개 더 메고 한 팔로는 김이병을 붙잡아 일으켜 함께 뛰기 시작했다. 유격장 정문은 해발 300미터에 있었다. 저기 저 정문까지만 앰뷸런스에 실리지 않으면 된다는 일념으로 뒤에서 사이렌 소리를 앵앵거리며 따라오는 앰뷸런스 소리를 응원가로 들으며 뛰고 또 뛰었다. 성공이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둘은 쓰러지듯 바닥에 들어 놓았다. 혼자도 힘든 길을 어떻게 쓰러진 김이병을 부축하고 총과 배낭을 받아 걸머질 수 있었는지 이미남 이병은 스스로 기특하고도 이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간에게는 초인적 능력이 있구나 라고 모든 것은 맘먹기에 달렸다고 말이다. 일병 그렇게 3군단 첫 유격훈련을 다녀오니 작대기 2개의 일병으로 진급되었다. 사무실의 강송호 일병과 이송호 일병은 상병이 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1973년 8월 1일자 진급이었다. 일병이 가장 바쁜 시절인가 열심히 보급 행정을 원리원칙 이상에 솔선수범적으로 섬세하고 자상하게 수행하였더니 대대 내에서는 이미남 일병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특히 유격훈련이나 부대 측정 시에 사격을 잘해서 입소문이 좋게 돌았다. 역시 군인은 사격이 가장 중요했다. 이미남 이병보다 일주일 늦게 전입했던 윤병설 이병도 일병이 되어 아주 왕성하게 자기 전공대로 통신설로 특히 케이블 포설 작업과 보수를 지휘하는 운영계가 되어 중대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작업 현장을 누비고 있었다. 더러 집에 두고 온 마누라가 그립다면서 농담처럼 부부관계 장면을 설명할 때에는 외국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강원도의 여름은 잠깐 사이에 지나가고 가을이어야 할 날씨가 겨울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5. 비상식량 건빵 한봉지 때는 1974년 1월 해가 바뀌자 공고 동창생이 신병으로 들어왔다. 6. 송미남 계집애처럼 순하고 착한 인상이었는데 기록카드를 보니 서울대학교 공대 정기공학과 1학년 재학 중이었다.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나 쫄병으로 친구가 등장했으니 서로 불편해서 어쩌나 싶었다. 공고를 졸업하고 서울의 작은 공장에 취직했는데 서울대에 도전했다고 했다. 그때는 중대장이 박정길 대위로 바뀌었을 때였다. 전임 도기중 대위도 신임 박정길 대위도 모두 충청독분들이었다. 이기준 상병도 윤병설 일병도 인간적으로 따뜻한 분들이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인사기엔 방향석 상사님께 말씀드렸다. 송미남 이병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구인데 공부도 잘했고 착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선로 보수 작업보다는 중대에서 쓰임새 있는 근무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곧 자기가 파견대로 나가야 하고 파견대에 있는 이종윤 상사가 본부 인사계로 들어오는데 그때의 상황 봐서 파견대로 데려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바로 서무 강성호 상병의 조수로 사무실에 있게 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방향석 상사는 용알이 파견대로 이동하면서 행정요원으로 송미남 이병을 데리고 나간다. 행정요원이란 한 사람이 중대본부의 모든 행정, 즉 서무, 보급, 기자재 등등의 모든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인데 방향석 파견대장은 송미남 이병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간파했던 것 같다. 그 파견대라는 것이 그냥 양구지역으로 더 전방지역의 통신설로 관리를 위한 파견대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나중에 이미남 일병도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명씩 또는 여러 명씩 신병들이 전입되고 있었다. 신병이 들어오면 개인별로 보급품 지급 기록카드를 만들어 관물대에 각자 꽂아두고 항상 자기 보급품 지급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기록카드는 항상 보급품 지급 대장과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각계 병사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보급품의 정량 지급과 심지어 방독면이나 카빈 소총 같은 장구장비의 유지보수까지 챙겨줘야 하는 것이었다. 1974년 봄에 지금도 기억하는 덩치 좋은 현영길 이병이 한양공대를 1학년 다니다 왔는데 바느질을 못하는 것이었다. 군복 속옷이 내의 겨드랑이 일을 퇴치하기 위해서 DDT 주머니를 면포를 지급하여 만드는 것인데 바늘에 실을 못 끼우는 것이었다. 그래도 대학을 다니다 왔는데 어떻게 바느질을 못하느냐고 했더니 바느질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 집에서 엄마가 바느질하는 것도 못 받느냐고 물었더니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어이가 없었으나 못하는 것은 사실처럼 보여 약주머니를 대신 만들어서 달게 해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미남 일병은 현영길 이병의 동기들 8명을 불러서 내가 군대에 있는 한 나보다 아래는 육군 정량을 모두 찾게 해주겠다. 대신 절대로 동기들끼리 또는 출신지별로 패거리를 짓거나 패싸움을 하지 말고 몽둥이를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다짐을 받았다. 그렇게 솔선수범을 많이 해야 했고 이제 군대 생활도 요령이 생겼다. 우선 이미남 일병은 신입사병이 전입되어 들어오면 개인별 보급품 기록카드를 만들어주면서 육군 정량을 숙지시키고 지역차별 해소 그리고 쫄병을 사랑하는 마음자세를 당부하고 배려 정신을 실천하면서 처음 약속한 대로 경상도와 전라도에 차별 없는 동기회를 발휘하면서 구타 없는 가족 같은 내무반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 그러나 아직 제대를 하지 않은 고참들은 자기들이 겪은 만큼 돌려주고 보상받아야 하겠다면서 이미남 일병 동기들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욕심에 의한 탐욕으로 보였다. 자기가 갖고 있는 보급품보다 더 새것을 갖고자 해서 신병을 괴롭힐 수 없도록 이미남 일병이 매섭게 관리하고 있기에 오히려 보급을 막고 있는 이미남 일병을 괴롭히는 것이었고 그 사이에 중대본부 사무실 근무 병력도 보강되었고 베익준 병장도 제대한 박영준 병장처럼 이미남 일병의 조수를 보강해 주었다. 송미남 이병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던 충남 병력들 중에 정태규 이병이라고 대전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다는 쫄병을 솔직하고 부지런해 보여 조수로 삼았다. 정태규 이병은 부침성도 좋고 잘 수긍하며 막내처럼 열심히 중대본부 사무실을 즐겁게 하였다. 이미 강성호 상병은 송미남 이병을 방향석 상사와 함께 용아리 파견대로 내보내고는 이미남 일병보다 조금 빠른 서울 출신 박문섭 일병을 파견대에서 중대본부로 불러들여 조수로 삼았고 이성호 상병은 부산 출신 차정록 이병을 기재계 조수로 삼아두고 있었다. 중대본부 인사계는 파견대에 있던 이종윤 상사가 들어왔다. 그렇게 군대 생활이 무르익을 무렵에 이미 남 일병에게 색다른 도전과 인내를 수반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미 남 일병은 대대 본부 중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며칠 전에 통보받은 동해사령부 선로 가설 작전에 투입될 비상식량이 나왔으니 수령 해가라는 것이었다. 중가설 부대인 이중대에서 이사종계 보급을 맡고 있는 이미 남 일병은 조수 정태교 이병을 데리고 본부 중대의 창고로 갔다. 다른 중대의 보급 행정병과 본부 중대의 창고직의 사병들이 부러운 눈초리로 이미 남 일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보급품은 비상식량으로 건빵이 나왔는데 중가설을 하는 이중대에만 보급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가설 통신병은 경가설의 PP 통신성 방차통도 짊어져야 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이 지나가고 있었으나 강원도 골짜기에는 봄이 없었다. 강원도 산뽕우리에는 여전히 눈이 녹지 않은 채 보이고 있었고 바로 엄동설안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영내에서는 난로를 철수했지만 그래서 더 춥게 느껴지는 때였다. 그런데 며칠 후에는 군단 사령부가 있는 강원도 인재군 현리에서부터 강릉시까지 새로 생기게 된다는 동해 사령부까지 통신설로를 가설해야 하는 작전이 시작되는데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울창한 숲속에는 햇볕도 안 들어온다는데 그런 산속을 통신병들이 가설 작업을 위해 일주일 이상을 가슴까지 빠질 정도의 눈길과 산속을 걸어가야 하므로 작업 중 취사가 불가능할 수 있게 비상식량으로 건빵이 나온 것이다. 희한하게도 삼군단에 복무 중인 병사들은 입대에서 받는 훈련소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자대로 삼군단에 배치된 이후 한 번도 건빵을 구경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별나게 삼군단만 두 가지의 보급이 없는 것이었다. 하나는 영내의 px에 술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나름 전방으로 분류된 탓인지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바로 영창행인 것이다. 또 하나는 화랑담배는 보급되어도 건빵은 보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건빵 보급이란 소식에 대대 내 모든 중대가 중과설 작업을 나가는 이중대를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보게 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중대 내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나자마자 모두 훈련소 시절을 생각하면서 건빵을 먹어보고 싶은 것이었다. 그런 부러움과 호기심은 타중대 보급병에게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10시부터의 첫 불침버는 복장을 갖추고 정의 취해서 인원 파악을 하면서 외곽 보초를 챙겨서 내보내려는 순간에 당시 중대본부 사무실과 내무반에서 가장 고참이 된 김진필 병장 동기인 전라남도 해남금 출신의 김재한 병장이 취침하지 않고 실내화를 끌면서 사무실 쪽 출입구에 가까운 침상의 중대본부 요원들 쪽으로 걸어오면서 이미남 일병 오늘 창고에 건빵 들어왔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미남 일병은 침상에 매트리스를 깔다가 얼른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김재한 병장은 더 큰 목소리로 야, 다 봤다는데 아니라고 답을 해? 빨리 가서 건빵 한 봉지 가지고 와봐. 하는 것이었다. 안됩니다. 라고 이미남 일병이 답을 했다. 김재한 병장은 노기찬 목소리로 뭐라고? 안돼? 하는 것이었다. 이미남 일병은 중대 내무반 전원이 있는 취침 직전의 시간인지라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렸다. 건빵은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화랑담배와 같은 기어품이 아니고 강릉에 신설되는 동해사령부 통신설로 가설작업에 동원되는 병력들에게 제공될 비상식략입니다. 첩적 산중에서 올창한 숲에 가려 해도 안 보인다는 강원도 산속을 가슴까지 차는 눈속을 걸어서 일주일 동안 취사도 못하고 밥을 먹을 수 없기에 나온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다. 그러자 김재한 병장은 침상 끝에 머리를 내놓고 이미 모포를 덮고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 쫄병의 머리를 막 보초나가는 병사의 총을 빼앗듯이 잡더니 개머리판으로 그 쫄병의 머리통을 툭툭 치면서 말하기를 야 너 이번에 동해사령부 작업 나가지 내가 대신 네 건빵 한 봉지 먹어도 되겠냐 하는 것이었다. 그 쫄병은 방아쇠 당긴 총알처럼 즉답으로 예 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재한 병장은 다시 이미남 일병에게 이미남 일병 들었지? 가서 얘 것으로 한 봉지 가져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못 줍니다. 라고 이미남 일병이 일갈했다. 뭐라고? 못 줘? 라고 김재한 병장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되물으며 이미남 일병을 노려보는 것이었다. 이때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이미남 일병의 사수인 백준 병장이 나섰다. 김병장 잠잘 시간에 무슨 야식이야 더구나 이미남 일병이 알아들을 만큼 설명했고 내무반 애들도 자야 할 시간인데 왜 그래 라고 대꾸했다. 내무반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때 새로 내무반장이 된 단풍 하사가 어서 어서 보초 나가라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했다. 이미남 일병은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각오를 하면서 기어이 원칙을 사수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잠을 청했다. 그 우려와 기다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나타났다. 다음날 저녁 때에 김재한 병장이 식기장을 앞으로 쏟아 식기들을 와르르 모두 쏟아지게 하면서 이번 주 식사 당번이 누구냐 라고 소리 지르더니 이광태 일병을 불러 왜 식기가 미끗거리는 거냐 도대체 식기를 어떻게 닫는 것이야 하며 발로 걷어차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네 동기들 다 불러와 하는 것이었다. 이광태 일병이 보급 창고로 와서 집합을 해줘야 하겠다며 윤병설 일병까지 포함해서 고학림 일병 김승열 일병 김승호 일병 이미남 일병까지 여섯 명이 내무방 끝 구석에 집합했다. 김재한 병장이 다짜고짜 원산폭격 이라고 구령을 붙이자 모두 내무방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뒷짐지고 엎어진 상태가 되었다. 한 사람을 발로 걷어차니 모두 옆으로 쓰러졌다. 넘어진 일병들을 똑바로 안서 라고 호령을 하니 여섯 명은 다시 일어섰다. 너희들 요즘 군기가 얼마나 빠진 것인 줄 알아? 도대체 쫄병들은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식기가 미끄럽고 냄새가 나는 거냐? 하며 바케스에 물 끓여 식기를 다 소독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그리고 너희들 동기가 이제 중대의 중심인데 마치 고향집에서 놀고 먹듯이 그렇게 한량하게 군대 생활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라고 하면서 고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맛을 좀 보여주겠다. 라며 지금부터 내가 때릴 테니 숫자를 크게 세워야 한다. 고했다. 안 세거나 소리가 작으면 무효로 하고 다시 때린다. 라고 하면서 세대씩 때리는 것이었다. 이미남 일병은 마지막 순서에 있었다. 세대를 맞았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에 빗맞아서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자 이 새끼는 맞는 것도 맘에 안 들어 하면서 다시 엎드려 하는 것이었다. 겨우 자세를 가다듬어 엎드렸더니 엉덩이가 아닌 등짝을 내려치는 것이었다. 너무 아파서 나뒹굴었더니 더 거칠게 아무데나 내려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몽둥이가 부러졌다. 그런데 분이 안 풀렸는지 김지한 병장은 내무반에 있던 다른 쫄병을 부르더니 나가서 몽둥이 하나 구해오라고 했다. 그 녀석은 눈치 없이 금방 다른 몽둥이를 구해왔는데 잔나무 심어놓고 묶어둔 부목을 뽑아왔다. 순간 이미남은 오늘 죽자 네가 때리다 팔이 빠지거나 내가 맞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엎드렸다. 내가 맞다가 죽기라도 해야 대한민국 유권의 구타가 사라지리라 하는 심정으로 견뎌내기로 작심을 했다. 맞고 잔놈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고 했던가 때릴수록 김지한 병장은 겁에 질리고 있었고 이미남 일병은 다 죽은 듯이 그냥 퍽퍽 막고 있었고 다른 일병들은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맞은 것 같았다. 이미남 일병은 다리에 감각이 없고 엉덩이도 내 살이 아닌 것 같았고 어깨는 물론 머리통까지 아파왔다. 이때 중대본부 사무실에 서목의 이익이준 병장이 내무반에 들어왔다. 김지한 병장에게 다른 애들도 보고 있는데 꼭 이래 합니까? 라며 백준 병장을 봐서라도 이젠 그만하시죠. 라고 말리자 몽둥이를 그만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고 이미남 일병은 침상에 누워서 끙끙 앓았더니 서목의 이익이준 병장이 보초 명단을 다른 사병으로 바꾸도록 해보라고 하니 강성호 상병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6. 포상효과 다음 날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포를 개고 매트리스를 접어 침구 정돈을 하고 군복을 입고 통일화를 신고 연병장의 아침 점호에 뛰어나갔다. 대대병력이 모두 연병장에 모여서 각 중대별로 인원보고와 함께 구령 조정 3회라고 구령이 떨어지자 허공에 대고 차렷 열중 쉬었 뒤로 돌아 라고 악을 쓰고 이어서 애국가를 부르고 나서 유신구호를 악을 쓰듯이 부르짖는다. 때려잡자 김일성 처보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계군 이룩하자 유신과옥 당직사령은 이어서 평소대로 대대 전 병력을 본부 중대 수성부 2중대 3중대 순서로 세바퀴의 연병장 구보를 시키더니 그날은 영외로 나가서 현리교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게 하였다. 이미남 일병은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나 도대체 몸은 감각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내무방과 내무방과 사무실과 막사 주변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식기를 잘 씻어 정리하고 8시에 작업 지시를 위한 아침 조회를 하게 되었다. 그날의 조회 시간은 이미남 일병에게는 특별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군대라서 계급에 눌려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맞고 항의도 보복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네 이번 소설 건빵 한 봉지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교보문고 종이책으로 출간이 되었고요. 유페이퍼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설명란에 링크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